안녕하십니까! 에브라이터! BTS 지니 타있어. BTS 지니 타있어. 야, 야, 야. 잠깐만. 뭐라고? BTS 지니 타있잖아. BTS 지니 타있어. 그래! 나한테 하라, 엄맛 열어봐. 진짜 보게. 탈곤. 왜 그러지, 그러지, 그러지. 안 들어가. 나 갑자기 찾았어. 아, 소개라도 잡아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아니야, 누구야. 아니, 근데 여기 담아야 하는데. 아, 잊지 마. 아, 잊지 마. 아, 잊지 마. 공룡하라고, 공룡하라고, 공룡하셨습니다. 파이팅! 파이팅!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정 lawsuit이 차석에서 술도 마셨어요? 근데 야 나 진아 나 그때 나 석진아한테 그 얘기 듣고 나 진짜 나 당장 달려와서 석진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럴 뻔했어. 왜요? 술값 누가 냈다며. 술값 누가 냈다며. 술값! 글쎄 대상 안 했어요. 야 나 이 형. 아니 이거 묻어먹었라고 해. 아니 이거 묻어먹었다니까. 이게 또 슈퍼스타로서 그런 걸 또 내야 되지 않겠으니까. 그런 인정인지. 그런 인정인지. 에허 Muchos. 백. 얼마나 좋아? 백. 나는 백. Honestl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아 ㅎㅎㅎ 아... 아... 으흐흐흫 으흐흫 아... 으흐흐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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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